우리 여기 김희숙 남편이 김희숙, 네 신랑 이름은 뭐야? 장로님, 김성배 김성배장님 왔나? 어디 있어? 밑에? 주차장에 있어? 김성배가 장로가 된 것은요 창조 이후로 지금 김성배요 이따가 여러분 한번 보라고 보통 못 듣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얼굴 생긴 자체가 좁다하게 생겨가지고 내 답심리에서 처음 개척할 때에 김희숙 제가 먼저 교회를 왔어 교회와서 은사를 받았어 하늘산에 갖다 놨더니 성경총만으로 하다가 은사를 방금도 받고 했는데 예수한테 미친단 말이야 미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말이야 교회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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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려고 하루는요 하루는요 지 남편을 전도하려고 저게요 김희숙이 자기 남편 생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날 보고 목사님 한 번만 자기 집에 신방으로 가달라 그때는 성도들도 숫자도 적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갔더니요 세상에요 생일잔치를 베풀어 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님이 당신을 위하여 생일잔치를 해놨다 그래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김희숙 제가 했거든 그래서 김성매가 퇴근해서 딱 들어오더니 문을 방해로 보니까 지 마늘하고 나하고 둘이 있거든 세상에 문을 탁 닫더니요 날 보고 여기 왜 왔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쫓겨왔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 후에 김희숙은 저녁에 내 온 뒤에 디지들을 얻어 맞아가지고요 주일날 이렇게 저 뒤에 내가 인사할 때 그때는 뭐 성도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설교에 놓고 일대일로 다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김희숙하고만 인사하려고 하면 파스 냄새가 이 내 코에 파스 냄새가 뭐냐면 신랑한테 맞은 거야 맞아서 여기 우리 교회 옛날에 초창기 멤버들은요 늘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 왜냐하면 신랑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파스 냄새만 나면 내 마음이 다까운지 몰라 제가 또 집에서 또 맞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요 지독하단 말이에요 예수는요 한 번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도 못 이겨 대략도 안 돼 머리를 잡아둬도 안 돼 집에서 내 쫓아도 안 돼 계속 하니까 또 그래도 못 이긴 게 뭐냐면 김희숙이 애를 낳았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고 그 애는 누가 키우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속 공격해서 2년쯤 돼서 교회를 처음 왔어요 김성배가 교회를 왔어요 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세상에 그때 개척교회 할 때는요 그냥 눈에 너도 안 아픈 거야 설교할 때요 계속 김성배만 쳐다보고 설교하는데 이 새끼는요 대가리를 탁 쳐봤고요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설교 다 끝난데 나가서 이제 선생님 교회에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짓는데 나 앞에서 저 문 앞에서 오고시 본지 압니까 그 소리를 짓려고 했어 그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연하고 싸우기 싫어서 살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따라가면 일주일 내내 싸운데 일주일 내내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줬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끈덕지게 해야 돼 한두 번 여기 가정을 구원 못 시키는 이 여자들은요 한두 번 그냥 여보 교회 가자고 안 가 자네 나 갔다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 안 가면 이혼해 잘 됐다 차라리 이혼하자 그러면 나는 새파란 처녀하고 새로 살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야 이 개새끼야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한 세상 살았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 책임이 있어 책임이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었으니까 책임지고 구원시켜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요? 알아서 몰라서 그래서 이제 막 김성배가 쏠리고 근데 주일날 차라리 오지 말지 앞에 앉아가서 대가리를 쳐박고 말아서 선생님 여기 국수 좀 드시고 하세요 내 눈을 딱 질러 놓으세요 아유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내가 겁나 그래서 나는 이게 전도하다가 성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저거는요 구원이 안되겠다 저거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택해놨다 포기한 사람이 있어 포기한 사람도 내가 완전 포기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김성배 때문에 포기한다 그런데 어느 날 김성배 속에 예수가 들어갔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 붕회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요 완전히 천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김성배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하루는 내가 설교하고 당회장실에 한 20년 전인가 내려갔더니 당회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때 장로가 아니고 집사인데 집사님 왜 잘못했습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님 그때 나를 전도하려고 생일잔치 해놨는데 내가 그걸 발로 걷어찬 거에 대해서 다른 회개는 다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생일잔치 베푼 걸 내가 발로 걷어고 목사님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안되서 그래서 돈 300만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돈 300만을 가져와가지고 회개의 예물이라 그러면서 돈 300만을 가져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어 음성 색깔이 달라졌고 금빛도 달라졌고 이따가 김성배 보라니까 내려가서 완전히 사람이요 이 얼굴에 이게 그전에는 김성배가 아니안하고 비슷했어요 그게 사실이요 아니안이가 지금 계속 남한테 영상 올리면서 이번 주에는 정가훈이가 악령에 취해서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할 말이 따로 있지 정가훈은 악령에 이끌려서 설교한다 그 말 자체가 네가 악령에 끌렸다는데 창피한지도 모르냐 그 말을 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다 너의 말을 누가 동의하겠어 아니야 너의 말을 누가 동의하겠어 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네가 악령에 이끌려지 이 자식아 이루지 너의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이 위대하신 정가훈 목사가 말이야 악령에 이끌려 너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 안해 너의 성도들도 정신이 나아지 그때요 김성대가 꼭 안희안하고 비슷했더니 그런데요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천사로 바뀌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 후에 이제 방언까지 받으니까요 사람 자체가 달라진 사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아멘이십니까 두 손들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만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성령으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한다고 둘 다 기적이오 둘 다 표적인데 어느게 더 큰 표적이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해서 잉태하여 낳는 표적도 큰 표적이지만 그거는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라도 만났잖아 가브리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천사도 못 만났잖아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정가운 목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셨다 네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본정신이 여러분을 다 핵가닥 만들어서 누가 성령이 아주 여러분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아멘하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잉태한 사람이 예수 확인해봤어 마리아 치마를 들춰봤어 마리아의 처녀막이 터졌는지 한번 들춰봤어 태어나지도 않았지 마리아의 처녀막이 터졌는지 여러분은 확인도 안해봤지 어떻게 여자의 치마 속에 있는 비밀 은밀한 얘기를 마치 여러분은 다 확인해본 것처럼 태연하게 뭐라 아멘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미친 거야 누가 이렇게 미치겠어 성령이 아멘 이걸 가르켜 탄생의 연합 이라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여 손벽 준비 믿습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